한식당 종사자들의 전문성 재고를 위한 한식 교육사업이 시행됩니다. 주토론토 총영사관이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AT의 후원을 받아 실시하는 이번 사업은 오는 10월 31일부터 11월 14일까지 진행됩니다. 토론토와 미시사가 놀수역 등 광역토론토의 한식당 종사자들과 미래식당 운영을 계획 중인 한인들이 대상이며 교육비 전액 국고지원으로 수강료는 없습니다. 오는 10월 31일과 11월 1일엔 경영주 대상으로 한식당 홍보와 마케팅 방안, 성공요건 등을 강의하고 2일부터 4일까지는 서빙 방법과 고객응대 방법에 대해 홀서빙 직원들을 대상으로 수업합니다. 이어 한식과 와인, 코스 메뉴 개발 등 현지 강사 육성 교육 프로그램이 8일까지 진행되고 9일부터 14일까지는 단품요리와 한정식 코스요리, 현지 식재료 활용 등에 대해 조리사들을 대상으로 수업이 진행됩니다. 각 강의별 수강 인원과 모집, 장소 등 구체적인 내용은 이번 사업 위탁기관인 CSCO 인재개발원과 토론토 한인 요식업협회의 협의를 거쳐 다음 달쯤 발표될 예정입니다. 또 코리아타운 BIA와 북부 토론토 한인 번영회가 전반적인 행사 운영과 모집, 홍보 등을 지원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영사관에 따르면 현재 토론토 지역에서 일식과 중식을 같이하는 한식당은 150개에서 200여개에 이릅니다. 한편 이번 사업은 지역에 따라 5천만 원에서 8천만 원이 지원되며 토론토 이외에도 영국, 런던, 미국의 아틀란타, 중국의 상하이, 광저우, 상해 등 8개 도시에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RTV 뉴스 손희정입니다.